가슴 배 때리고 허리 꺾는건 지방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다 어깨랑 머리 붙여서 거북이처럼 올라가지 말고 어깨 내려서 올려라 가슴 펴고 어깨 내리면서 당겨라 어깨 더 내려 아니 니크 때 이렇게 뭐야 표정 이렇게 배 까지 짓고 애교부린 척 하다가 손 대니깐 바로 해야겠지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지금 모른 척 하는거 뭐야 아 야 운동하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으다 빠르다 으다 빠르다 으다 빠르다 휴 아 이제 갈게 형 맨날 그러더라 응? 형 적당히 좀 해라 아아 또 발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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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어? 이 새끼가 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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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쥐라도 잡아 오세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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